기본작업 외부 데이터 가족이 문제를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대전시 시트를 선택하시고 결과를 가져와서 A2셀부터 표시할 위치 마우스 클릭합니다. 데이터에 가셔서 외부 데이터 가족의 기타 원본의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선택합니다.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하시고요. 가져오실 데이터는 대출 파일을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안쪽에 대출 정보 테이블을 더블클릭 하셔서요. 대출 번호 더블클릭, 성명 더블클릭, 주민등록번호 더블클릭, 주소, 대출 종류, 대출 금액, 기간을 가져오십니다. 다음을 클릭하신 다음에 조건에서요. 주민등록번호를 선택하신 다음 앞자리가 6 또는 7로 시작한다. 시작갑에다가 6 또는 다시 시작갑에다가 7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주소를 선택하신 다음에 대전시로 시작한다. 시작갑을 선택하시고요. 대전시라고 입력합니다. 조건을 지정하셨다면 다음을 누르셔서 정렬 기준에서 첫번째 대출 금액을 선택하셔 가지고요. 내림차순, 두번째 대출 종류를 선택하셔서 오름차순, 다음을 누릅니다. 마침 누르신 다음 표 형태로 A2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확인 누르시고요. 가져오신 데이터를 일반 범위로 변환하기 위해서 표도구 디자인의 범위로 변환 클릭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 두번째 고급 필터를 실행하기 위해서 대출 관리 시트를 클릭하시고요. 대출 종류가 주택자금 대출 중에서 그럼 대출 종류와 주택자금 대출을 컨트롤 C, 복사해서요. A21셀에다가 컨트롤 V 합니다. 대출 금액이 2천만원 이상 대출 금액 필드를 컨트롤 C, 컨트롤 V 크거나 같다. 2천만원에 해당한 숫자 입력하시고요. 주택자금 대출 데이터 중에서 대출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자료와 대출 종류가 예부 적금 담보 대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 C 하나를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V 데이터 중에서 대출 금액이 300만원 미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다 300이라고 숫자 입력하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저희는 대출 번호와 성명과 주민등록 번호 그 다음 대출 종류, 대출 금액, 기간을 가져옵니다.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하시고요. A26셀에다가 컨트롤 V 합니다. 이제는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데이터에 가셔서 정열매 필터에 고급을 클릭하십니다. A1부터 I19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범위는 작성해 놓으셨던 A21부터 B23을 선택하고요. 다른 장소에 복사, 복사 위치는 추출할 필드를 작성해 놓으셨던 A26부터 F26까지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 세번째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기 위해서 A2셀부터 시작하여서 I19셀까지 선택합니다. 홈에 가시면 스타일에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고요.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시고요. 주소가 부산시로 시작하거나 뭐뭐하거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OR 함수에 입력하시고요. LEFT 함수 이용하셔서 주소에서 D2셀에 있는 주소에서 현재 D2셀을 클릭하면 절대 참조가 되는데요. F4, F4 눌러서 D10의 행의 위치는 달라질 수 있도록 하시고요. 세 글자를 추출한 값이 부산시와 같습니까? 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심표 첫번째 조건은 D2셀에서 세 글자를 추출한 값이 부산시와 같습니까? 그 다음에 대출일의 월이 그럼 먼스 함수 이용하고요. MONTH 그 다음 대출일이 있는 F2셀을 선택하되 F4, F4를 두번 눌러서 달러 F 숫자 2로 바꿔주시고요. 그 값이 5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합니다. OR 함수 괄호 닫아주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서식을 클릭하셔서 음영 색깔을 노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우기 3개 노란색 선택하시고요.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음영 색깔을 노란색으로 채우겠다.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작업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이제 계산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내역 시트 클릭하시고요. 첫번째 고객등급별 수수료를 계산해서 행과열을 아니 수수료를 행과열을 바꾸어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계산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P2부터 2, 2, 3에 있는 데이터를 오른쪽 표 위에다가 행과열을 바꿔서 표시하는 내용입니다. 함수 3개 중에서 선택하시는 거죠. 커서를 G2부터 H5까지 선택하고요. 배열 함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결과를 표시할 영역을 먼저 선택을 합니다. 배열 수식이 아니라 배열 함수라서요. 그래서 범위 정하신 다음에 equal T, R, A, N, S, P, O, S, E 함수를 선택하면 배열이나 표에 행과열을 바꿉니다. 라는 설명을 보실 수가 있고요. 가로 여시고요. 어레이 배열입니다. 범위를 넣어주시면 돼요. P2부터 E3까지 가로 닫으시고요. 이제 P2부터 E3의 데이터를 행과열을 바꿔가지고 G2부터 H5 영역에 표시하기 위해서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주시면 행과열이 바뀌어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대출 연도별, 지역별 대출액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최대값을 구할 거니까요. C11세 선택하시고 맥스 함수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대출 연도, 그 다음 지역을 비교하기 위해서 조건을 나열하시면 되는데 E4 함수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첫번째 조건부터 가로로 문 꺼서 엔드 를 이용해서 곱하기를 이용하셔서 나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대출 연도에서 월을 추출하셔야 될 것 같죠. 이열 함수를 이용하시고요. 이열 함수 입력하시고 대출일 D18세부터 D44까지 선택하고 F4 절대참조 가로 닫고요. 그 값이 같습니까? 2008가 같습니까? B11세가 같습니까?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면 B12, B13입니다. 공통적인 것은 B열에 있다. 수식을 아래로만 복사하지 않고 옆으로도 복사하기 때문에 F4, F4, F4키를 세번 누르셔서 B열을 고정해 주시고 가로 닫습니다. 첫번째 조건 호파기 두번째 조건은 지역입니다. 대출 번호에서 왼쪽에 있는 한 글자를 추출해서 C와 같습니까? K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기 위해서 레프트 함수 입력하시고요. 대출 번호가 입력된 B18세부터 아래까지 드래그합니다. B44까지 F4 눌러서 절대참조 한 글자를 추출하겠다. 컴마 1을 입력하시고요. 그 값이 C가 있는 C9세를 클릭합니다. 수식을 복사하는데 C9, D9, E9, F9입니다. F... 그러니까 구행에 있다. 키보드 F4키를 두번 누르셔서요. 구행만을 고정하시고요. 가로 닫고 곱하기 이 두가지 조건에 만족하다면 대출액에 가서 최대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대출액에 대한 데이터 범위 F18부터 F44까지 선택하고요. 절대참조 그 다음 맥스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배열 수식을 완성하신 다음 아래로 복사 오른쪽으로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표 5에서요. B17부터 BI44 영역을 이용해 가지고 고객등급이 최우수에 해당한 대출액의 평균을 I10에 표시하라고 했는데 조건은 H9와 H10 영역에 입력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고객등급이 최우수 고객등급과 최우수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도 되고요. 직접 고객등급 최우수라고 입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출액의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The Average 함수를 이용할 건데요. 함수 삽입에 가서 데이터베이스에 가셔서 The Average 선택하고 확인 데이터베이스는 B17부터 I44까지 선택하시고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는 대출액의 평균을 구합니다. 필드는 대출액 F17을 선택하거나 대출액이라고 입력하셔도 되고요. 조건은 조금 전에 작성해놨던 고객등급이 최우수라고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하면 5000이라는 값이 구해집니다. 문제에서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현재 구한값 뒤에다가 구한값의 천단위 구분기호와 만원을 입력하라고 했습니다. 이 꼴 다음에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T, E, X, T 가로 열고 조금 전에 구한값 뒤에다가 심표 큰 따옴표 문 꺼서 샵, 콤마,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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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이라고 입력하고요. 한글로 만원 입력하시고 큰 따옴표 닫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5000만원이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네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 수수료를 표 5에다 구하시면 되는데요. 지급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수수료가 같으나 기간이 30 이상일 때는 수수료를 50을 더해서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H룩업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위쪽에 있는 표 2를 참조하시면 되니까요. 고객 등급별 일반 우수 최우수에 해당한 수수료를 찾아다 표시하실 거니까 equal H룩업 고객 등급이 있는 C18셀을 선택하고요. 위쪽에 수수료표에 가서 찾겠습니다. 라고 C2부터 E3까지 선택하고 F4 절대참조 심표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범위 정한 두 번째 행에 있습니다. E라고 넣으시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구하겠습니다. 0이라고 넣으시고요. 여기까지 하게 되면 고객 등급별 수수료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구하는 값 뒤에다가 문제에서요. 일반적으로 수수료와 같으나 기간이 30 이상일 때는 수수료에 50을 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H룩업식 뒤에다가 도하기 만약에 기간이 있는 바로 왼쪽에 있는 G18셀의 값이 크거나 같다 30이라면 저희는 50을 더 도하겠습니다. 입력하시고요. 엔터 앞에는 기간이 30이 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수수료만 나왔고요. 아래쪽에 수수료를 수식을 복사하면 최우수가 200인데 기간이 30을 넘었기 때문에 플러스 50한 250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사용자 정의함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정의함수를 작성하기 위해서 개발도구의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하시고요. 삽입의 모두를 클릭합니다. 사용자 정의함수 이름을 먼저 입력하시는데요. 퍼블릭 펑션 FUN CTION FN 연이자라고 입력하시고요. 입력받는 값은 대출액과 기간을 입력받습니다. 그다음 연이자는 기간이 20 이상이면 IF 만약에요 기간이 크거나 같다 20보다 크거나 같다면 FN 연이자는 대출액의 6%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곱하기 0.06 을 곱하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S FN 연이자는 대출액 곱하기 0.07 을 하겠습니다. IF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ANDIF 로 구문을 닫아주시고요. 입력받는 값을 활용해서 기간이 20 이상이다면 6% 그렇지 않다면 7% 로 계산하겠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커서를 I18세 선택하신 다음 함수 삽입에 사용자 정의에 가셔서 FN 연이자 선택하고 확인 입력받는 값은 대출액 그 다음 기간 확인 버튼 누르셔서요. 연이자 구하셔서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읽으실기에서는 첫번째 기본작업에서는 외부 데이터 가족이 15점 문제와 다음 고급필터 문제 조건 작성하시고 데이터 추출해 오시고요. 조건은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 복사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필드명도 마찬가지로 직접 입력하시거나 복사할 수 있으시고요. 조건부 서식 5점 총 25점 문제였습니다. 다음 계산작업은 5문항에 출제가 되고요. 각각에 대한 배점은 6점 식이고요. 6,5 30점 문제로 총 5문제 30점 배점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본작업과 계산작업까지 살펴보셨습니다. 30 cărip 30 adamente 30 30 31 31 감사합니다.